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아픈 아이를 치료할 지역 의료 인프라조차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역 의료계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지역 소아과의 현실을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절기를 맞은 지역의 한 소아과 의원입니다. 진료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30분 이전부터 대기 환자로 넘쳐납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부부는 예약표를 뽑기 위해 새벽 6시부터 병원을 찾았습니다. 직접 가서 이렇게 뽑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죠. 불편하고. 하루 일과를 로스트 타임 없이 줄여주려면 좀 불편해도 움직여야 되니까 아침에 좀 나와서 대기표 뽑고 하는 편이에요. 부산 경남에서 특히 젊은 층이 많은 동네에서 소아과 진료 오프러는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주차부터 대란이고요. 아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고 아프면 울고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케어하는 게 진짜 힘들고요. 저도 한 시간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는 더 힘들겠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아과 진료 예약을 위한 유료 어플까지 등장했습니다. 돈을 내고 예약하지 않으면 소아과 예약도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예방접종마저 어플로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과 진료 대란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극감하고 있고 기업하는 소아과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 붕괴가 현실화하면서 애꿎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고 소아 응급실 역시 인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유일한 어린이 중증 질환 병원인 양산 부산대 어린이 병원 응급실 전공인은 5명뿐. 전체 정원 16명에서 11명은 계속 공석입니다. 당장 중증 소아 환자 옆에서 24시간 진료하거나 야간에 응급진료를 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아 환급실 같은 경우에는 밤시간 그리고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시간 커버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아프고 급하다 생각하면 진료를 받으러 그냥 가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곳이고 그런데 요즘은 가면 진료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부산대 병원뿐 아니라 경상대 병원도 최근 7년 동안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 전공의 지원자가 대부분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서 소아 응급실을 보지 않는 병원이 많아지고 응급실 운영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다 몰리게 되고 그래서 저기 지금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 로딩이 너무 엄청나게 올라가시니까 일부 사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각한 저출생 속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픈 아이를 치료할 지역의 의료 인프라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QNN 박명선입니다.